안녕하세요. 복현환영 원장선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행 중에 금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금반지라든지 땅속에 있는 광물에 대해서 금이 상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대해서는 쇠금해서 결국은 칼을 만들 수도 있고 창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광물질적인 측면을 아주 초보적인 의미에서는 금의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인체에 있어서 생리 병리적인 측면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 금에 해당되는 것은 공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체장기가 금에 해당되는 장기는 폐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폐가 우리가 인체에서 기능을 하는 것은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폐에서 주로 교환이 되는 것은 공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에 대해서 계절적인 부분은 가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기 쉬운 것은 사실 칼날이 매섭긴 하지만 가을에 설이가 내리면 춘상같은 기운이 내리게 되면 파랗은 잎들이 그날로 다 죽게 됩니다. 설이 맞아버리면 생기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겨울을 준비하는 쪽으로 해서 입을 떨어뜨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뿌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상과 같은 찬바람이 부는 서리가 내리는 것을 금의 기운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상징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것이 결국은 금기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폐의 기능은 전체의 몸을 기를 주관하게 됩니다. 폐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폐주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전체의 기운을, 전체의 주관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의 감정은 슬픔입니다. 슬픔. 기쁨보다 슬픔이 훨씬 더 감정적인 부분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결핵을 안거나 폐병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성격이 날카로워집니다. 무난하지를 못하고 아주 공격적인, 약간 차가운 도시 성격을 가진 그런 느낌이 폐가 가지고 있는, 금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이 폐가 가진 기능을 기본적으로 산소, 이산화탄소 순환되는 폐순환에 대한 것을 주관을 하고 있고, 사람의 몸에 있어서는 기운을 전체적으로 순환시키는 것은 심장이 혈액을 돌리지만 혈액을 돌리는 기운 안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교환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일 기능을 많이 하게 되고, 하늘과 접촉을 하는 것이 공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땅과와 접촉을 하는 것이 이전 시간이 말씀드렸던 토에 해당하는 위장관. 위장관에는 음식으로서 접촉을 하게 되고, 폐는 공기로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약에는 폐주피모라고 해서 피부에 관계된 부분을 폐가 주관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치미라든지 한약을 쓰게 돼서 폐기능을 돋구어주면 나머지 증상들이 좋아지는 피부, 아토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토피, 건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쉬운 병은 아닙니다. 잘 낫지도 않는 병이지만, 우리 한약에 있어서는 폐가 공기를 주관하는 장기이고, 그리고 이 폐가 전체적으로 폐에서 호흡하는 것도 있지만, 피부 호흡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가 피부를 주관하기 때문에, 여드름이라든지 기타 다른 피부병에 관계돼서는 폐의 장기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계에 있어서는 이게 금이라고 해당되는 공기에 해당이 되고, 물론 안쪽에 땅 밑에 있는 금속광물질, 광물질은 아주 초보적인 개념에 있어서 금기운이고,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 금이라고 하는, 상징하는 의미는 공기. 그런데 공기가 봄바람처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산과 같은 가을에 서리가 내리는 그런 의미의 공기를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날카롭고, 차갑고, 숙연해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금을 생각을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슬프고, 그리고 이런 감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